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2월 2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오.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었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재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지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58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산상보훈 62 이 말씀은 집행심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2.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에 참여하는 일이 다 마치기까지 잃어버림받은 자들 중 그 누구도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 사실이 하나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사랑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그와 같은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성도들이 천년기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